8시GO 리치 비에쯔 처음 타봐요 악명높은 비에쯔 VP뱅크가 수수료가 없다 해서 여기 왔습니다 와 바다보여 여기 끝으로 막아놨나 보자 고맙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미쳤습니다!!! 미쳤다!!! 역시 미쳤다!! 인기 보수는 관행이 되니 4시간정도 한참 떨어진 단계 접근 사수 가봅시다 와 여기 횡단보도 진짜 너무 무섭다 야 이거 어떻게 건너? 그냥 막 건너 너무 무서워 너무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면 더 무섭잖아 옆이 나면 떨어져야 돼 그지처럼 나오네 그지처럼 나왔네 그지처럼 나왔네 그지처럼 나왔네 여기가 물 정국대기 장정우 여긴 거 좀 해 여기가 문 정국대기 여기가 문 정국대기 정국대기 배달과 함께하는 음식은? 그냥 전통하는 중 네, 전통하고는 배달과 함께하는 음식은? 그는 못먹지 않는다 배달의 중 지방이 부끄러워 마치 먹으러 왔는데 이거 떠다니는 게 기름이에요. 지금 여기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, 여기 사람들. 물이 엄청 더러워요. 물이 엄청 더러워요. 물이 엄청 더러워요. 물이 엄청 더러워요. 밥 먹으러 왔지요 아로마받아야 징 아로마받아야 징 잘 안보이지만 일상이란 곳입니다 아로마뛰 탕이 잘 안보이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와, 하늘 너무 예쁘다. 화장실 오픈형 화장실 오픈형 화장실 오픈형 화장실 오픈형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엄청 예뻐 이번에는 다 설치되어 있네 꼭 고기! 아아악! 오늘의 사회는 관계가 되었죠? 아아아악! 네에이 막을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이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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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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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